다음 수상 브랜드입니다. 여자 솔로 가수 부문 전소미 전소미 씨는 지난해 디지털 싱글 앨범 덩덩으로 음악방송 1위에 오르고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 1억 뷰를 돌파하는 등 멋진없는 활약으로 대한민국 대표 솔로 가수로서의 막강한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. 여자 솔로 가수 부문의 전소미입니다. 2022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여자 솔로 가수 부문 전소미 축하드립니다. 네 축하드립니다. 전지호 대표께서는 잠시 무대 위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. 솔로 가수 부문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. 네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 소미입니다. 2022년 정말 스타트가 너무 좋네요. 정말 감사하고 많은 분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일이 가득한 2022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. 이게 투표로 진행됐다는 걸 들었는데 투표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겸손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소미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 전소미 씨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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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